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6월 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07% 상승한 85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4일 대비 약 4.5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8월 18일 103만 5천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8일 68만 5천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8월 10일 5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4월 21일 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6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8만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2천4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8만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25일 가장 많은 3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5월 6일 가장 많은 2만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0.12%에서 약 10.5%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2월 23일 약 11.24%, 최저 지분율은 2021년 6월 18일 약 10.0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6년 2,946억 대비 약 432.21%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373억 원으로, 2016년 마이너스 304억 대비 약 1,866.1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4.27%입니다. 순이익은 약 3,935억 원으로, 2016년 마이너스 1,768억 대비 약 322.59%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5.1%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54.07배이며, 지난 2016년 마이너스 56.5배에 비해 약 372.68%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2.15배이며, 지난 2016년 2.45배에 비해 약 396.45%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4.94%, ROE는 7.89%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 총액은 60조 6,40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4위, 코스피 종목 기준 4위,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5,68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4위, 코스피 종목 기준 217위,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373억 94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0위, 코스피 종목 기준 86위,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3,935억 8,94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4위, 코스피 종목 기준 89위,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하나 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24만 원을 제시하였고, 유진 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97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08만 6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85만 4천 원에서 11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85만 5천 원에서 85만 2천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21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7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